네 그럼 패스트팩 프로 BP250AW3의 장비 수납 능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앞에 있는 장비들이 모두 패스트팩 프로 BP250AW3 안에 수납이 됩니다. 생각보다 장비 수납이 많이 되는 편입니다. 자 그럼 장비를 수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카메라 수납 공간의 지퍼를 열어주고요. 1735 렌즈를 먼저 수납하고 2470 렌즈는 후드를 뒤집어서 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선 동작이와 조명의 배터리는 남는 수납 공간에 집어넣었고요. 고덕스의 AD200은 한 번에 넣기에는 공간이 부족해서 헤드와 본체를 분류해서 이렇게 수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남은 것은 배터리 그립을 장착한 카메라와 70200 렌즈인데요. 이전의 패스트팩 시리즈처럼 렌즈를 마운트한 상태에서 그대로 수납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카메라 수납 공간의 수납이 모두 끝났고 지퍼를 이렇게 닫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단에는 남아있는 액세서리들을 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면 수납 공간에는 카메라 스트랩과 노트북의 전원 어댑터를 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다른 곳에 수납해도 되고요. 상단 공간에는 기업 액세서리 파우치를 수납했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노트북은 뒤쪽에 있는 노트북 수납 공간에 수납을 하면은 이렇게 모든 장비의 수납이 끝났습니다. 장비의 수납을 마친 모습입니다. 가방 전체적으로 뭐 그렇게 크게 부풀고 한 모습은 없습니다. 장비 수납이 꽤 많이 되면서도 가방 자체의 외형은 크게 변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